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진지하면 외면한다고 말씀드렸죠? 그래서 진지를 벗어나려면 바로 이런 괴물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좋고 요거는 여기서 23번이나 1-4번 타고 어디 내려? 천호동에 내리시면 현대병 왜 안고 걸고 거기 가시면 이런 거 다 팔아 파티 전문점 가시면 다 판매합니다. 움직임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움직임의 기회를 주자. 그래서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허허수수? 그렇지. 우리 때 같은 왼들이 아니야. 다 같이 연극 대사 아랫배에 힘주고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허허수수 다 같이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허허수수.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. 그런데 이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. 제가 볼 때.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을 선생님들께서 시작하자. 파 방II 소식 Chop wed